청소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보건축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인문학까지 배울 수 있는 청소년 국보건축기행단을 모집하는데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사회복지법인 봉은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화·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국보건축기행단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국보건축기행단은 청소년들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보건축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인문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행단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6월 18일 면접을 통해 6개월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10명의 청소년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6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6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화·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목적 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한uencia